뭐지? 뭐야 이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쏠라다 목팔을 하러 갑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방송이 아니라 이렇게 유튜브형으로만 녹화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캐나다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계신 유명한 스트리머 분들, 유튜버 분들을 많이 알게 됐는데 우리가 정말 특별한 우정을 유지하고 있는지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이렇게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과연 이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 거고 과연 나에게 정말 돈을 빌려줄 것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저는 몰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인정 포스트하고 표현을 하고 싶네요. 가보시죠. 진짜 거짓말한 일 아무도 안 줄 것 같아요. 한번 모잉이한테 먼저 모잉이한테 먼저 전화해서 자초지증 설명하고 돈을 한번 빌릴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모잉씨에 네이 뭐 계세요? 그냥 있어요. 최근에 이제 콘돔 사업이라는 걸 한번 해봤는데 나 방송 중이야? 아니, 나 방송 중 아닌데 아, 어. 무슨 사업? 콘돔 사업. 무슨 콘돔 사업?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투자를 한번 해봤는데 응. 쫄딱 망했어. 어. 내가 여기다가 한 2,500을 꼬라박아봤거든? 아. 지금 다음 달까지 내가 1,500을 내야 되는데 가까이. 어. 수중에 돈이 없어서 문제야. 그냥 벌면은 되거든? 사실 그 정도는. 아, 벌면? 1,500? 응. 내가 지금 빌려줄 수 있는 게 1,500? 그냥 물이 안 가게끔?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어? 내가 400. 아니야, 누나. 장난이고. 아니, 사실. 아니,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 통장관리를 내가 못하니까 그걸 내가 함부로 계속 보려줄라 말이야. 아니야, 누나. 그래도 고맙네. 400이 어디야? 좀 감동이랄까? 감동이야, 씨. 나는 누나가 나중에 사업이나 사기당해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해도 안 빌려줄 거거든. 솔직히 말하면. 이따, 새끼. 돈 아무한테나 빌려주는 거 아니야, 멈추만. 우리는 아무나가 아니잖아. 아. 이거 맞지? 진짜 누나가 무슨 급한 일이 생겨서 돈이 필요하다면 300까지는 빌려줄 마음이 있어. 이 새끼. 300? 끊어. 고마워. 가서 게임해. 다음은 세울세울 씨한테 안 받냐, 아예? 나의 아이디. 다음은 제가 항상 방송에서 짱친이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바로 끼끼한테 안 받았네요. 아, 방송 경력 굉장히 많고 모아둔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소홍 씨의 연복.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받아도 일단은.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나 이제 말기를 했어. 최근에 여기 아시아 시장에서 되게 유행처럼 나는 물품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북미 쪽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돈을 좀 투자를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근데 이게 꿈처럼 잘 될 줄 알았는데 폭삭 망해버렸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지금? 오늘 좀 지불해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당장에 돈이 없어서. 당장에 급한 부를 꺼야 되는 게 얼마인데? 그러니까 지금 1천만 원 가까이에는 내야 돼. 그치 그래서 돈 좀 빌려줄 수 있나 해가지고. 얼마 정도? 얼마까지 가능해? 음... 마음 같아선 1천만 원을 다 빌려주고 싶은데. 그건 솔직히 나도 내 그 집 상황이 있어서 그건 안 될 것 같고. 아, 당연하지. 4백만 원? 5백만 원? 가지는 어떻게든 괜찮을 것 같긴 해. 아, 4백까지는? 오빠, 오빠가 언제까? 뭔 소리지? 여보세요? 오빠 언제 풀냐고? 아니! 그 소리는 제가 시련을 주겠죠, 선생님. 난 딱 전화 오길래. 아, 오빠가 아무 말 없이 나한테 전화를 해봤잖아. 그 초가 난 2단 심심하잖아? 저는 1초로 넘치고 있는 거야. 아, 저 그런 거 없어, 토로. 진전 얘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하잖아. 응, 아, 그래도 4,500까지. 너무 고맙네. 누나, 만약에 반대로 누나한테 무슨 일이 크게 생기면은 난 누나한테 진짜 300,200까지는 빌려줄 자신 있어. 응, 억지로 사보시고 와서 빌리러 와야지. 아, 저 걱정인데. 몰카라고 하면 화내지는 않겠지? 여보세요? 응. 야, 누나, 지금 뭐해? 어, 나 지금 방송하고 일 좀 보고 있었어. 왜? 뭐 콘텐츠하게? 아니, 다름이 아니라 내가 지금 순찰하는 걸 한번 해봤거든. 응. 이게 잘 안 됐어. 무슨 사업? 한 2천만 원 정도를 박았는데. 다 날렸어? 응, 다 날렸어. 완전 다 날렸어. 아니, 뭔 하고 하는 것 중에 뭐 그런 회사에다가 날라있냐, 너는?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제 이걸 급하게 메꿔야 되는 돈이 좀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거든, 다음 달까지. 그러면 너 지금... 지금 당장에 좀 필요해가지고. 어, 그래? 어, 그래서 혹시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해서. 알겠어. 그러면 그쪽 페이팔로 보내주면 되나? 얼마까지 빌릴 수 있어? 얼마까지 필요한데? 한, 한 200, 200 정도 되려나? 200? 어, 200만 원 정도? 그냥 천 줄게. 천천히 갚아. 천을 다? 그래도 괜찮겠고? 지금, 지금 당장 급하다고 네가. 그치, 그래도 이제 여기저기 좀 손 좀 돌려보려고 했지. 그렇게 하면 나중에 너 진짜 복잡해져. 지금 네가 당장 급하니까 그런 건지도 몰라도. 아, 다 빌려도 돼? 응. 아, 그 뭐지? 야, 너 그리고 투자를 할 거면 그런 데에다 하지 마요. 어, 그런 데에다 뭐 그래. 어, 혼돈어서 이런 데 하지 마. 어, 어? 어, 지금 막상 쓸데없는 그런 문과 투자를 해. 아, 혼돈. 아, 혼돈. 아, 혼돈. 아, 혼돈. 아, 혼돈. 누나. 네? 진짜 하느지 말고. 더 필요해? 아니, 아니. 아니, 더 필요한 게 아니야. 더 필요한 게 아니라. 아니, 사실 이게. 아, 혼돈. 아, 혼돈. 아, 혼돈. 아, 혼돈. 아, 혼돈. 하하. 아, 혼돈. 아, 혼돈. 아, 혼돈. 하하. 아, 혼돈. 아, 혼돈. 아, 혼돈. 아, 혼돈. 아, 혼돈. 아, 근데 난 진짜. 다 빌려준다고 하는 사람은 오늘 처음이야, 정말. 그냥 감동이다. 나 말고 누구 있었어? 아니, 다 잔을 안 받아, 혼돈. 아니, 다 잔을 안 받아, 씨발. 아, 혼돈. 근데 되게 감동이네. 아, 혼돈을 바로 빌려준다, 이. 그런 거를 거짓말을 할 애는 아니고. 어, 근데 거짓말했네. 그니까, 이 새끼야. 아니, 저 누네. 사랑합니다. 아, 저는 싫습니다. 항상 저 때문에 고생하시네요. 아, 아닙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 도중에 말을 하려다가 말았던 게. 네, 네. 잔소리 좀 많이 하려고 그랬었어요. 안 그래도 잔소리를 하시는 분은. 뭐, 이렇게 촬영은 끝이 났고요. 다른 건 모르겠고. 이 가슴이 따뜻하고 기분이 좋네요. 난 그래도 한, 한 사람당 한. 최대 100만 원? 아니면 대충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밖에 못 빌릴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지금 다섯 명한테 전화 걸고. 정작 통화가 된 건 세 명이죠. 했는데도 천만 원 넘게 빌렸죠, 이미. 만약에 빌렸다고 쳤으면 실제로. 그래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네요. 저는 제 입맥창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전화해야 될 줄 알았는데. 아, 나름 뭐, 잘 살았다면 잘 살았다는 그런 생각도 없잖아요. 그리고 막 그러네요. 뭔가, 야, 그래도 주변 사람들한테. 나쁘지 않게 했구나.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기분 좋습니다. 아, 대우.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도. 이제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됐다. 그러면은 제가 정말. 한 1원 정도는 빌려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사업을 망했을 때. 돈을 못 주시니까. 좋아요랑 구독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